뭡니까? 내 주방에서 당장 나가. 역시 스타쉽은 예민해. 클래식한 유니셉과 트렌디한 최쉽의 대결 구독. 불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라. 이거 사장님 너무 짓궂으시다. 요리의 근본도 없이 대충대충. 사랑이 넘치는 이 키친에 나서 좀 껴줘봐요. 금달 뒤면 그쪽에 나가던 내가 나가던 둘 중 하나일텐데. 나랑 진짜 안 맞는 거 같아. 야, 문 닫지 마. 문, 문. 그거 왜 지금 말해? 언제 말해? 이 눈빛 진짜 감당이 안 된다. 달달한 유명한 칭찬 땡기는데 칭찬받기 너무 힘들다. 큰일이다. 너랑 하는 건 다 좋아지려고요.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어요. 부끄럽지 않게. 너 진짜 뻔뻔하다. 이제 더는 안 좋아. 누구를 위한 해피엔딩이죠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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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